안녕하세요. 청소년 출연 조성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죠? 아마 저희 영화 보시면 따뜻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.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청소년에서 여름영을 맡은 노인수라고 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 영화 보실 텐데 보시고 나서 혹시나 좀 재밌으시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, 좋은 편점, 그리고 스토리에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청소년에서 용준 역할을 맡은 송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저희 첫 주라는 좀 의미가 있는데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저희 영화가 이렇게 발걸음 해주신 것에 대해 좀 따뜻하고 또 모글모글하고 좀 물림이 있는 그런 것들 관객님들 가슴에 가슴팍에 딱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? 보시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실 텐데 돌아가시면서 영화는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보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좀 꼭 피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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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근데 이쪽으로 아깝네 저는 왜 찍을까요? 아 찍을게요 아니 너무 여기 계겠어 진짜? 아아 윤서야 사이러 봄을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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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러 봄 저희 배우분들 인사 마무리하고 내려오시면 인사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사이러 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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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죄송합니다 저희 영화 시작을 해야되서요 얼른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윤서야 반응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참 정도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해줘요 네 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서님 네 저희는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차례원 경례 감사합니다.